틔틔틔틔T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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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침착해 승관아? 나? 원래 오프링에 나오는 것 같아 야야야야야 오늘 좀 지적이게 무드 잡고 갈 거라서 넥스트팀 컴이어 일은 아 했어야지 너 뭘 준비한 거야? 그냥 들어와 그냥! 1은 2 2 2 4 2 3 6 2 4 8 아까부터 준비한 게 이거야? 안녕하세요 공격수입니다 어디 학과, 어디 학과 네? 어디 학과 교수님 어디 학과요? 네 아 저 K-POP 전공이요 요즘 K-POP의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븐틴이라는 팀이 아주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그것보다 오늘 최고의 브레인넷 뽑는다고 그것보다 앉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B-R-A-I-N 어? 네? 브레인 어 노 브레인이다 노 브레인 어 노 브레인이다 여름 팀 보고 얘기했어? 아니 왜 팀이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지 오늘 봉 교수님이 오늘 좀 얘기해주세요 K-POP 전공학과 교수님이죠 이런 거 하나 모르시진 않잖아요 최고의 브레인을 뽑기 위해 다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팀을 나눠준 이유는 제작진에서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춘 것 같은데 저희 팀은 살짝 밸런스가 살짝 애매한 게 저희는 다 똑똑해가지고 지금 바보화가 왔어요 너무 1등을 할 것 같아서 어디 예능으로 갈까요? 그냥 원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사실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분이 나쁘네요 지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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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빠? 키럭 분들! 저희는 무시하는 것 같고 저희는 원래 브레인이기 때문에 아니 저희 바보들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브레인이 뽑는 자리인데 왜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브레인 중에서 뭐 브레인이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오늘 주제부터 좀 이해가 이 표정 뭐예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표정? 아 왜요 초반부터 12예요? 12냐고요 아 12냐고요 아 12냐고요? 아니 역시 브레인? 브레인 터닝이 안 되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브레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네 게임 놔주세요 아 오늘 우리 이거 빼자 그래 그래 아 하지 말자 그럼 뭐 약간 뒤쪽에 아 이렇게 오 아 유레카 근데 첫 번째 게임이 뭐죠? 첫 번째 게임은요 네 팀 구호를 정하는 게 우선 먼저예요 다시 그게 게임이군요 아 게임을 하기 전에 팀 구호를 먼저 하는 거지 저희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럼 먼저 해주세요 저희는 홍순규입니다 와 홍순규 씨 홍순규 안녕하세요 홍순규입니다 저희는 팀 구호가 하나 둘 셋 굳이 오 왜 굳이 비싸보이는데요? 굳이요 아 굳이 굳이 정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아 뻔하네요 그쪽 팀은 어떻게 되신다고 자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레인 스토밍 아 호라인가요? 아니요 호라인가요 호라인가요 아 이거 쓰지 뭐 호라인가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브레인스토밍 모르시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나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 아 웃겨도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도겸 씨 뿐만 아니라 여기 세 분 다 당황하신 것 같은데 하하하하 브레인스토밍의 뜻을 좀 얘기해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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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스토밍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만나 포션 시작하기 전에 팀 이름을 좀 바꿀까 해요 왜요? 원래 홍순규였는데요 권 규 수 아 좀 권교수랑 그나마 좀 비슷하게 빠르게 얘기해줘요 빠르게 이렇게 안 말하면 오늘 하루 종일 후회할 것 같아서 아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주사위 돌려서 팀별로 승사위 상해볼까요? 번호는 딱 5 나옵니다 1 승관 딱이면 그냥 꿀등 2 반대 쭉 떨어지면 6 자 이 순서에서도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괜히 브레인스토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의 뜻은 찾아보셨나요?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그 주제 자 그러면 권 교수 네 팀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좀 한 20초 해도 될까요? 20초요? 안녕하세요 자 민규 씨는 보시면 안 되고요 조슈아 씨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와 들린다 약간 길쭉하게 동그란데 약간 꼬리가 있어 근데 꼬리가 약간 삼각형이야 잘 안 들려 꼬리가 삼각형이라고? 어 근데 약간 이렇게 동그란데 약간 길쭉한 동그란데 그 세 삼각형이 그 꼭지점이 야 외국인 하네 이런 거 그 머리 못 알았지 않아? 언제까지 해? 필수점이 그 동그라미에 딱 붙어있지 일단 했어? 오케이 보여줘 정답 약간 약간 민규 씨 정답 하나 땡 계속해 계속해 미사일인데 미사일 잠수함 생선 회 야 이게 뭐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야 이게 진짜 쓰레 생선 도이 패스 있어요 패스 패스 오케이 형 그 얼굴이 동그래 얼굴이 동그래? 근데 여기 그 여기 수염이 삐죽삐죽 나왔어 삐죽삐죽 눈도 동그라고 귀가 세모네 야 진짜 안 들리네 이거 가운데가 또 동그랗고 오케이 야 이건 절대 맞출 수 없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절대 못 맞춘다 절대 못 맞춘다 이거 문준이 코시 니 원우 승관 어? 어 닮았다 정답 외계인? 야야 얘네 꼴찌 하겠어 꼴찌 하겠어 꼴찌 하겠어 오케이 아 이거는 좀 맞출 수 있겠다 동그라미가 두 개야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있는데 그리고 쇠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Let me drop the 음악 마지막 점수까지 맞출 수 있는 이게 ώρα 여기 드리자. 이게! 땡! 자전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자전거 동작! 다버거 동작! 근데 타임오버잖아요. 근데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팀 다 안될거 같아요. 이정도 될거 같으세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마지막 것은 좀 맞출 수 있었잖아. 아 여기 봐야되지? 아닌가? 자 네모를 그려. 그리고 동그라미를 가운데 조금 작게 그려. 그리고 왼쪽 위쪽에... 오오옷? 네모 위쪽에 왼쪽 위쪽에 네모를 조금만 이렇게 그려 그렸어? 응 오케이 그걸 내보자 아 이거 그거네 그치 그거지? 어 도겸이여! 카메라! 오! 예아! 예아! 조금만 해! 오! 브레인! 브레인! 마른 모를 역으로 그려 거꾸로 어 사다리 걸어 마른 모를 역으로 해도 마른 모를 위쪽이 길게 밑이 짧게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으로 위로 쭉 올려봐 그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삼각형을 그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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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른쪽 길게 삼각형 마르모가 이거잖아 지금 얘 이걸 얘기하는 거 같아 됐어? 그랬어? 보여줘 보여줘 이거 아니야? 아! 마르모가 왜냐면 마르모가 이건데 얘는 위로 길게 그려는데 캠프! 텐트!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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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노야 어? 직사각형 이거는 마르모 야 이거 완전 이게 마르모로 알고 있는데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위로 긴 직사각형 어 그거를 크게 하나 그려봐 그렸어 그 다음에 옆에 조금 작게 직사각형 하나 그니까 이렇게 4변이 다 맞으면 평행사별이야 아! 평행사별이야 다 평행이잖아 이게 뭐냐고 이건 마르모야 그 다음에 그 계선 밑에 조금씩 작게 그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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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직선에다가 위에 동그라미 달린 동그라미? 어 그니까 그거를 쭉 그리고 어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끝이야? 어 빨리 빨리 보여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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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해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잖아 아 그거 있잖아 피아노? 계단? 계단? 아니 아니 그거 아 안 돼요 아니 아니야 손이 히트 안 돼 있잖아 그거 도미노! 도미노! 아니 아니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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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자 디노야 긴 삼각형을 그릴 거야 아리가 뾰족하게 긴 삼각형 아 잘 맞췄 하나 맞췄네 그래도 어 하나 맞췄어 근데 나는 궁금했던 게 우리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이렇게 한 여기가 이렇게 평행도 뭐라고 하지? 평행 사면형? 이게 평행 사면형이 아닐 거야 이게 평행 사면형이 아니고 그냥 사각형 사각형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렇게 여기만 직각 사각형이 있어 입체 사각형 왜 직각 사각형 사다리꼴 사다리꼴! 사다리꼴! 아 맞아 사다리꼴 사다리꼴 맞나? 신난 노래 아니 아 이거는 조금 반원 오케이 반원 반원? 이제 그 직선 그 직선 가운데부터 밑으로 쭉 직선 내려 오케이 근데 내가 방금 말한 직선의 그 밑부분에 뭐냐? 곡선을 그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아 어 이거 얘기하는 거 오 와 대박 이거 못 맞추면 안 돼 지우지 이거 뭐야? 우산 아 오케이 와 오케이 옆으로 긴 직사각형 직사각형 다시 약간 이 팀 브레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사각형 안에 원을 네 개 그려둬 한 줄로 원을 네 개 그려둬 그리고 그 원마다 그 두 개의 구멍이 속에 있어 두 개의 구멍이 속에 있다고? 오케이 한번 보여줄래? 야 어쩌나 딱 한 번 어어어어 그거야 잘했다 아 진짜 미..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지? 뿌리했지? 아니 패스 패스 뭔가 물건인 거 같긴 한데 어 패스 패스 잘 그렸는데 어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쉽다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그냥 최대한 잘 그려 오케이 그러면 돼? 다이아몬드 보석 다이아몬드 캐럿 예스 오우 야 오케이 단어가 쉽지? 가운데 꼭지점이 위쪽으로 향하게 좀 옆으로 긴 삼각형 가운데 꼭지점이 위로 향하게 옆으로 긴 삼각형? 어 시갈로도 긴다고? 빨리 해야 될 거 같아 오케이 위에 가운데 꼭지점에서 아까 전에 그 우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번돈이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아 위.. 아이고 아 위.. 아이고 위에서 아래로 자 좀만 디테일하게 그 가운데 꼭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 모르죠 5,4,4 마지막으로 삿갓 김삿갓 옷걸이었나? 어 맞아 맞아 아 그거였구나 아 그거였구나 근데 이 팀 몸조란다 오히려 첫 번째라도 더 어려웠던 거 같아 그치? 노래가 시끄러운 게 한몫하는 거 같아 그치 이게.. 정신이 없었어 나 힌 나왔어 그 수염 난 고양이 보면서 워워워워워 워워워워 워워워워 워워워 아무튼 첫 번째 게임은 굳이 팀이 이겼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일단 스코어를 합해보면 권규수 팀이 한 1점 0개 0점 브레인스토밍이 1개고요 우리가 2점 우리 0개였었어 2등, 3등 팀에서 탈락자를 고르셔야 돼요 탈락자를 고르셔야 돼요 한 명씩 탈락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가위바위보 하셔도 되고 다수결로 내치셔도 되고 진짜 죄송한데 저희는 세 명이어서 시작이 한 명이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팀끼리 좀 아이컨택 좀 시간을 가져올까요? 아이컨택만 할 수 있습니다 회의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우리 그냥 주사위를 모르겠네 괜찮은데? 우리는 아이스크림이 넘어졌는데 문을 넣어주시고 하필 가운데 또 있어 아이컨택만 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이 2명 탈락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눈빛으로 권규수 팀에서 권이 빠지면 은규수 팀인데요 우선 안 죽어라 걱정 마 우리 팀이랑 저 팀도 해야 돼? 일단 나는 벌써 알려줄게 우리 팀에서 한 명만 일단 표는 익명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시치만 봐도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 열어줄게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우지 감독관님께서 와주셨고 이거 여기서 탈락되면 마지막 게임도 참 못해요?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재미네 박빙이에요 박빙? 우선 탈락자가 아닌 사람만 얘기해 드릴게요 조슈아, 도겸은 탈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탈락 확정자가 계세요 확정자요? 어디 팀에 있나요? 메인 성취가 빠지게 될 거예요 권규 누군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권규 그분이 내 표로 몰표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수결 투표해 주세요 명호, 민규, 원우, 디노는 동점이에요 각자 다 도표씩 명호, 민규, 넌 우리 팀이잖아 나 우리 팀인데 그럼 민규는 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우리는 이제 이 세 명에서 주사위를 그릴게요 그렇게 탈락자를 구한다고? 도겸아 너 살았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지 진짜로 4 어느 살았죠? 3 디노 3 디노 가자 탈락 소감 이런 거 없나요? 탈락 소감이요? 뭐 이런 간단한 게임으로 결정짓기에는 잠깐 참 아쉽다는 생각? 아직 못 보여줬다 아직 이런 걸로 판단 당하기 싫다 네 그래서 기분도 안 나빠요 아 기분도 안 나쁘다 저희가 팀 멤버를 부활시켜도 될까요? 나는 어떡해? 메이크업 지우면 돼서 야 아니 의자 갖고 여기로 올래? 아냐 여기 괜찮네 세수라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브레인 게임입니다 루미큐브 루미큐브 루미큐브라는 여러분들 보드게임 아시죠? 아 아니죠 아니죠 보드게임에서 많이 있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게 초콜릿 아니죠? 루미큐브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각 팀에서 하나씩 뽑은 다음에 제일 숫자가 높은 팀이 순서를 정하는 걸로 오케이 하나 둘 셋 10 6 아 저쪽이 자 그러면 우리부터 이렇게 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평소에 루미큐브 해보셨어요? 평소에요? A씨는 한 경험이 많으세요 지금 경험자가 여기서는 디에이트 형과 슈아 형 좀 해봤나? 슈아 형 어 나 한 번 해봤어 슈아 형도 저랑 같이 했었어요 아 뭔가 이번 게임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진정한 브레인 게임이다 자 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내고 하나를 뽑을게요 저희 뽑았어요 네 저희는 할게요 저희는 11을 세 개 내려놓을게요 저희는 하나 가져갈게요 가져가야 돼요 안 내릴게요 우리 안 냈어요 우선 우리는 생각 없이 다 내자 그냥 네? 저희는 5를 다섯 개 세 개 낼게요 그렇게 생각 없이 내다가 큰 코 다쳐요 저희 코 작아요 저 저희 하나 더 뽑을게요 네 저희 하나 더 뽑네 네 그쪽 상황 저희랑 좀 비슷한가 봐요 네 뭐 저희도 뽑을게요 이제 뽑을게요 자 저희 뽑을게요 자 그 팀 끝났나요? 네 저희는 자 13 세 개를 먼저 내려놓을게요 13 세 개 저희는 뽑을게요 네 저희도 뽑을게요 오케이 저희 차례인가요? 저희 뽑았어요 저희 또 뽑을까요? 뽑아요 뽑아요 남 tornar 당신은 큰일 났어요 지금 오우우~~ 미안해요 저희 하나 더 뽑을게요 네 우리 뽑 습니다 네 저희도 뽑을게요 형 저희도 뽑을게요 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뽑 습니다만 나오는데? 저희 하나 붙였어요 우리 13 부쳤어요 네 뽑을게요 찾아 armies 뽑을게요. 오케이 저쪽도 뽑았어요. 이거 혹시 죄송한데 뽑기 게임인가요? 저희는 뽑기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흥믹그리고 있어요. 자 저희 뽑을게요. 저희 하나 더 뽑을게요. 이거 다 채우겠다. 자 그쪽 팀이에요. 우리 어떡할까요? 어떻게 뽑아요. 고생했다. 우리 뽑을게요. 고생 많았다. 잠깐만. 저희도 뽑을게요 한 번 더. 지금 약간 저쪽 팀은 한 번에 끊으려 하는 건가요? 왜냐면 안 나와서. 안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저희는 솔직화법입니다. 정말 솔직하죠. 그쪽 팀 아주 솔직해요. 자 그쪽 팀인가요? 네 저희 팀입니다. 드디어 내겠습니다. 나왔다. 저희도 13세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탈출했어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도 바로 8,90을 같은 색 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 저희 뽑을게요. 자 우리 침착해요. 자 그쪽 팀 시작해요. 자 2세계 갑니다. 2세계. 자 2세돌. 2세계에 붙일 게 되게 많아. 자 저희 뽑을게요. 진세계 파괴를 위해. 이것도 뽑을게요. 흥분해. 그럼 다릅니다. 없잖아. 자 저희 팀 갈게요. 한 번 더 뽑을게요. 이건 같은 색이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타임. 와 이게 뭔가 조합이 생길 것 같은데 우선 세계를 낼게요. 2,3,4. 2,3,4. 2,3,4 받아서 저희는 8,90 같은 색깔 내겠습니다. 이걸 받는 건 무슨 의미죠? 이어서. 우선은 저희는 13을 떼서 11,11을 붙이고요. 돼요. 뭐 확 할 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여기다 7을 붙일게요. 저희는 끝낼게요. 일단은 뽑을게요. 일단 뽑을게요. 자 우리도 뽑을까요? 그냥 뽑으면 재미없으니까 조종해 주실래요. 뽑아요. 자 클릭. 오케이. 어렵다. 뽑을까? 제가 드디어 뽑을게요. 아 조커예요. 그렇게 알려주셔도 되나요? 뻥이니까요. 자 저희는 저기 9를 뺄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돼. 저는 종이 조합을 맞춰놨잖아. 가운데 건 안 돼. 머리 좀 쓰세요 머리 좀. 배워가는 겁니다. 골치 팀 약간 멘붕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전대적인 모욕을 주지 마세요. 모욕이 아니라 약간. 신경전. 뭘까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다. 중간에 또 빼내면 안 돼. 저희 1,3개 내려놓을게요. 1,3개를 내려놓습니다. 네 1,1,1이네요. 저희 7 갈게요. 네 붙일게요. 넘길게요. 하나만 붙이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해. 하나만 붙이는 건 가능한 거 같은데? 오. 그래? 저 6을 여기 붙여줄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붙여준 거 고마워요. 프레인 같았어요. 여길 빼겨서. 이거는 그냥 엉통된 필드야. 저희는 뽑을게요. 11 좀 뽑아줘 11. 아 조커예요. 11 하나 붙일게요. 아 고마워요. 좋아요 좋아요. 쟤 왜 저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많이 붙여줘서. 우리 뽑을게요. 그럼 우린 여기 11을 뺄게요. 빼고 12랑 12를 붙일 거고요. 3,3,3을 낼게요. 삼박하게 갈게요. 네 끝이에요. 됐다. 됐다. 저희 9 붙일게요. 나도 좀 알려줄래? 나 모르겠어. 우리야. 우리 3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붙여서 우리 이렇게 내고 그리고 팔 이렇게 보고 우리 뒤에 8 그리고 아 여기 가게. 오케이 여기까지. 애감짱. 애감짱. 어 긴장감. 아주 밀당 잘해요. 좋아 좋아. 우리는 우리한테 그냥 붙여버리자. 다 그냥. 자 6 붙이고요. 그다음에 3 붙이고요. 저희 6감적인 팀이에요. 13 붙일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는 팔을 빼올게요. 팔을 빼와서 팔을 붙일게요. A씨 데리고 하려고? 어 팔이 3개. 만약에 팔이 3개라면? 하하하하하하하하 11까지도 붙이고 끝낼게요. 11도 붙였어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내고요. 그리고 1을 내고 와 이거 진짜 고급진 게임이다 진짜. 여기 아직 갈게요. 아 오케이. 자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면 안 돼요. 자 저희 팀 뽑을게요. 잠시만요. 우선 저희 3을 뺄게요. 3을 뺄게요. 3을 빼고 4랑 2를 붙이고요. 오 이렇게 될 수 있네요. 그리고 넘길게요. 와 머리 아프다. 자 저희 차례요. 네. 자 일단 10과 11을 빼올게요. 그리고 조합해 주세요. 뺄 수가 없죠. 그럼 여기 하나가 남죠. 그거를 이렇게 붙일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자 디노 심심해요. 파란 거 파란 거. 아 파란 거. 아 파란 거. 파란 거. 2개 붙여. 2개를 붙여. 그리고 검은색 6이랑 그리고 빨간색 6 뗄게요. 파란색 6이 있나 보군요. 네 맞아요. 그걸 붙이고요. 그리고 10을 붙일 거예요. 7 8 9 10에 붙여주세요. 자 어디 여기죠. 아니죠. 여기죠. 맞습니다. 자 저희 차례입니다. 세게를 남았는데 일단은 8. 8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10. 그리고 마지막 조커인데요. 아 이거 아 이거 자 게임이 됐어요. 자 게임이 됐어요. 어디서 붙여도 그냥 이거 던져? 아 그냥 왜? 아 아 아 이 정도면 잘 그러면 재밌다 재밌다. 아 나 또 떨어져요? 혹시 형 혹시 몰라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부탁할게요 좀. 자 여러분 각자 메모지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신중히 적었습니다. 근데 승관아 이거 한 명 더 써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 팀만 썼어? 나만 생각했어. 모두를 생각해주세요. 왜 절 봐요. 왜. 박빙이었습니다. 박빙. 박빙이라기에는 굉장히 득표차가 큰데 몰표였습니다. 몰표였습니다. 자 이 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인데. 우지 2표. 버논이 0표. 준이 1표. 원래 똑똑한. 승관이가 하나 둘 셋 넷 4표. 권규수 팀? 네네. 권규수 팀을 발표해드릴게요. 자 조슈아 1표. 민규빵표. 호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우와. 예. 형. 자 뒤에 탈락자들은 이제 판정단이 됐어요. 판정단이요? 판정단? 방청객. 네 방청객입니다. 리액션.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 생기면 잘 쓰면, 으악! 기쁜 일이 생기면, 으악! 리액션 걱정 없겠네. 네 좋아요 좋아요. 편안해 이기만 하세요. 자 이제 다음 게임은 뭐죠? 다음 게임은 숫자의 아구. 숫자의 아구. 넘버 베이스볼이라고 하죠. 어떻게 룰을 대충 아셨겠죠 이제? 네 룰은 대충 알았는데. 저희도 이게 다들 처음 해보는 거다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설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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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본 게임으로 갈까요? 자 버논이부터 저희부터인가요? 저희부터 이렇게 돌도록 하죠 저희는 그럼 0, 1, 2, 3 갈게요 숫자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거 말고 저희가 상대방 걸 맞추는 거예요 이번 판 탈락 유력 후보가 되겠는데요? 0, 1, 2, 3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원 볼 원 볼 아 죄송해요 원 볼 그럴 겁니까? 내가 숫자를 착각해서 스트라이크 없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저희는 저희는 9, 8, 7, 6이요 누구 4, 8, 6이요? 누구 4, 8, 6이요?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자 먼저 얘기해주세요 저희는 2볼 저희는 원 스트라이크 저희는 3, 8, 1, 2 갈게요 3, 8, 1, 2 3, 8, 1, 2요? 3, 8, 1, 2 3, 8, 1, 2 나왔습니다 3, 8, 1, 2 나왔어요 듀스 팀은 2볼입니다 2볼? 원 스트라이크 2볼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2볼 원 스트라이크 2볼? 원 스트라이크 2볼? 원 스트라이크 2볼? 원 스트라이크 2볼 원 스트라이크 2볼? 볼 할 때는 R 발음 아니고 L 발음이죠? 그렇죠 2볼 아니죠? 2볼 끝자리 3, 8, 1, 2 주차하신 분 빼주세요 저희 하면 돼요? 아니? 네 규수 팀 저희 자리에요 저희 3, 4, 5, 6 3, 4, 5, 6이요? 3, 4, 5, 6이요? 그러니까 1, 2 빼고 3, 4, 5, 6 3, 4, 5, 6 어 이거 되게 재밌네 재밌네 아 리액션이 다르죠 이거 머리를 진짜 빨리 굴리고 했어요 저희는 2볼이요 저희는 1볼입니다 1볼 1볼 나왔고요 자진에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아니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요 네 최선을 다하면 탈락할 거예요 탈락할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요 6은 6을 가지고는 탈락할 거 같은데 자 아 그렇다면 저죠 이제 네 4, 7, 1, 8이요 아 야구는 4, 7, 1, 8 4, 7, 1, 8 4, 7, 1, 8 4, 7, 1, 8 4, 7, 1, 8 오랜만에 야구를 하니까 굉장히 배가 고파요 4, 7, 1, 8이요? 오오 우와 4, 7, 1, 8 누가 하셨죠? 저희요 저희 2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2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저희는 1 스트라이크 2 볼 오 only 2 볼 1 스트라이크 2 볼 아 2수 굉장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게임 홈런은 없나요? 야 너무 해 아 어렵다 어렵다 아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네 이 게임이야 네 지금 현재 상황 부지팀 2 스트라이크 네 브레인팀 브레인팀이 1 스트라이크 2 볼 브레인팀 자까만요 도겸 씨는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세요. 진짜 어렵다. 점점 점심 메뉴가 생각나는데 그렇죠, 저도 약간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자, 저희 얘기할게요. 5, 9, 1, 8. 저희는 2볼입니다. 1볼, 1스트라이크요. 1볼, 1스트라이크? 아, 1볼, 1스트라이크. 쏘리 쏘리. 저희는 2스트라이크입니다. 잠깐만, 1는 무조건 이런 거. 잠깐만, 미안해. 진짜 다들 게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숙제 풀고 공부하는 사람 같아요. 나도 이거 하면 되게 지적이게 보였을 텐데. 형, 내가 방해 작전 좀. 우지 형, 우리 또 캐치볼 한 번 해야지. 일단. 캐치볼 하는 걸로. 약속이 생겼다. 저희 이거 해볼게요. 4, 8, 7, 9. 4, 8, 7, 9. 4, 8, 7, 9. 저희부터 대답해도 될까요? 2볼. 2볼? 2볼. 저희들 1스트라이크, 1볼. 1스트라이크, 1볼? 2볼, 3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1스트라이크, 1볼? 1볼? 내가 보면 8이랑 9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도겸 씨가 집중하는데 보이더니 안 하는 것 같아요. 괜히 끌적끌적 거리네요. 네. 아니, 하필이 뭐 적고 계십니까? 저 해도 돼요? 이 자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할게요. 네. 우정해요. 네. 6, 3, 1, 8. 6, 3, 1, 8. 6, 3, 1, 8. 6, 3, 1, 8. 근데 끝나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마쳤지? 하이! 2, 3, 2, 3, 2. 이미 투스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위치를.. 맞으면 잘했어요, 이번에. 와, 잘한다. 위치했는데. 4, 5, 6이야? 저희는 6, 3, 1, 8이었어요. 저희는 9, 2, 6, 8이었습니다. 5, 2, 6, 8. 저희는 5, 8, 1, 4. 다 8이이네, 8이.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규슈 팀이 이긴 건가요? 아닙니다. 그쵸, 규슈 팀이 이긴 건가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김없이 찾아온 탈락자 선정. 언제 되세요? 환영하고요. 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탈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나오셔도 됩니다. 네. 어, 굳이 당첨기기 한 번 더 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용인에서 온 이성민입니다. 아, 네. 지금 다른 팀에서 탈락자 한 번 더 고르셔야 돼요. 제가 골라요? 네네, 직접 부르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그럼 문준입니다. 네. 문준이! 2호 말해봐. 2호, 2호. 나 2호 또 입고 싶어. 준영 살고 싶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고르지 말고. 아, 그럴까요? 도겸이 형은 자발적으로 탈락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이제 버논, 우지, 준영 중에서 손가락 고르기 할까요, 손가락 고르기? 손가락 고르기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얘기를 해요. 아, 왜냐면 솔직히 나 오목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어. 다음 경기를 하고 싶어. 다음 경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야, 그럼 크로에 가위바이브 해, 그러면. 편하게 가위바이브 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이브! 가위바이브! 내가 보여주고 싶어. 셋이 다 내 생남이 되고 싶었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이브! 우리도 한 번만 해보자, 재밌어. 아니, 아니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이브! 우와! 가위바이브 1등!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